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해외 상황부터 투자 꿀팁까지 전해주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이쪽에 잠깐 앉으셨을 때 굉장히 외모가 더 돋보이시더라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명들이 좀 이쪽이 또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어제만큼 안 나오더라도 섭섭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한 겁니다 뭐 얼굴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 파월의 이야기로 분위기는 안 좋다가 다시 이제 좋아진 거죠? 뭐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면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해야 됩니까? 어제 보고서요? 원래 했던 얘기들 우리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커멘트에서 시장이 좀 안정권을 찾을 수 있는 커멘트가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점을 찍고 급반등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 저점을 찍고 긴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장중이 많이 빠졌던 나스닥이 그래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수 타이밍이 나올 정도로 어제 시장은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우호적으로 오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3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핫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잠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시장 흐름이나 또는 종목의 흐름을 볼 때 팩트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적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그러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수 보고서가 나오고 실제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매수 보고서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많이 그랬고요 이제는 선행매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팩트의 근거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게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경기 회복의 지표들이 지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작년에 좋지 않았던 항공, 조선, 정유, 여행, 백화점 이런 것들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되겠어? 바이러스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제압이 되겠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시장을 의심하면서 좀 비꼬아서 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미국을 보면 실제로 악재가 나오면 악재를 반영하면서 하락을 하고 호재가 나오면 호재를 반영하면서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이것을 그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기 보다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옐런 장관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끝난 시장 말고 어제 끝난 시장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의회 정책보고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장 달래기에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제 시장이 급반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0.5% 하락하고 다우가 0.05% 상승, S&P500이 0.13%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이 저점이 마이너스 3.91%예요 다우가 저점이 마이너스 1.15%고 S&P500이 마이너스 1.83%면 반등의 폭을 한번 제가 계산하려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에서 0.05% 됐으니까 1% 반등했죠 S&P500은 1.83%에서 0.13%이니까 2%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91%에서 마이너스 0.5%니까 3.5% 반등한 겁니다 실제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을 못한 것이지 실제로 저점으로부터 반등은 상당히 크게 했고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이 매수의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어제 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반등했던 이후에 파월 의장의 정책보고서 아까 제가 아직 뉴스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게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봤더니 원문이 벌써 와있고 해석 부분까지 다 와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쭉 읽어보면서 제가 보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이 고르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길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출 상승세와 주택부문의 완전 회복과 기업투자가 일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향후 재정 정책에 지원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준 것이고요 핵심은 고용회복이다 지난 1월에 실업률이 6.3%였는데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이 고용회복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3.5%까지 갈 길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고 제로금리와 지금 현재 QE를 하는 것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장기 채권을 매입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변동성이 있겠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시장이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급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WTN은 약간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9% 근처까지 갔었는데 살짝 내려와서 1.348% 됐습니다 이게 1.4% 근처 갔다가 또 1.21%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지난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텐트럼이 있었던 것이지 이게 1.3% 1.2% 이렇게 되다가 다시 1.4% 가면 시장이 지난번처럼 급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가 어제 표현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시중에 또 있다가 그다음에 또 조금씩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오르는 수준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이 2% 올랐고요 애플이 0.11% 하락을 했는데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5%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0.4% 올랐고 넷플렉스가 2.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6%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불러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테슬라가 2.19%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의 마이너스 13%였습니다 종가가 698달러인데요 장중 저가가 619달러입니다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 공교롭게도 790달러 아니에요? 종가가? 종가가 698달러고요 네, 698달러고요 장중 저점이 619달러였습니다 이게 막 천슬라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폭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교롭게 코인이 코인이 6만 달러 근처 갔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4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약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24% 하락을 하고 이거와 연동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좀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서 좀 바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꼭 연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코인하고 꼭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면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구간에서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스닥의 시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와 그리고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탈을 고려했던 분들에게 빌미를 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그걸 더 부추기거나 그런지를 못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 3%에서 좋은 방송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거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우리 상승 수준에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코인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되돌림 반락이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이런 부분도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고점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마이클 버리 빅 조세 실제 주인공 이분이 지난번에 테슬라 매도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 시장의 붕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다시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면서 뭘 얘기했냐면 신용증거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아침에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지금 시장을 저는 추가적으로 조번 조정 후에 재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시황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얘기가 언제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번 1분기냐 아니면 올해 상반기냐 아니면 올해 하반기냐 내년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시장이 주춤주춤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반기 내에 거래를 내가 그냥 할 것이다 라는 분들은 이런 염려가 있지만 그 사이에서 종목장세가 일어나고 섹터별로 강세가 이뤄지고 그 안에서 내가 거래해야겠다 이런 사고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닌데요 지난주에 버크셔 해소웨이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본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BBIG에 속한 편출입이 있었습니다 그 지수에서도요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매도는요 애플 일부 했고요 은행주 일부 했고 광산주를 매도했어요 가만히 보시면 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한 것이고요 매수는 어디서 했냐면요 머크, 바이오사인, 그리고 에브비, 그리고 슈퍼체인인 크로커, 통신회사인 버라이존, 그리고 정유회사인 쇠불원을 했습니다 매수죠 네 매수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워렌버펫 이분도 지금 경기지표가 올라가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일부 포트폴리를 변경하고 있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이분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글로벌 인덱스의 자금들이나 글로벌 헷지 펀드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포트폴리 변경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옮긴 거예요? 시점을 알 수가 있나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개월 안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그 이유를 바라보고 포트폴리 변경을 했다는 얘기니 그러면 이쪽으로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만 이렇게 하고 시장이 이렇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그쪽으로만 우리가 계속 추종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제도 보시면 시장이 코스닥이 1.85%나 하라고 하면 코스핀이 0.3%뿐이 안 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불러드렸듯이 백화점, 카지노, 항공, 조선, 정유, 여행 이런 쪽이 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어제는 제가 변곡 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황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의 얘기나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3월에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4월 1일 날 CFD 과세가 있습니다 3월 말까지 CFD 거래할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 세금이 없는데 4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10%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보니까 SNS 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 이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회사의 부서에 물어보니 그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3월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3월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월 3일 날은 부분적이지만 공무에 또 재시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월에 총부채 원리급 상환대출이라는 DSR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규제가 실제로 나오면 무슨 얘기냐면요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 상환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의 3월도 조정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요 어떤 수급이냐면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날과 매도가 나온 날은 엄격하게 지금 완전히 시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말이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서 수급적 요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경청 부장께서 CFD 과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CFD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요 그러니까 차익 정산만 하는 계좌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 같은 경우도 10억 대주주 양도세 거기에 걸리는 분들이 증권회사 CFD 계좌에다가 주식을 사가지고 차익 정산만 받고 자기 명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계산에 손실이 나도 자기 거고 이익이 나도 자기 건데 Contract for Difference 그러니까 차익 정산을 하는 계좌를 CFD 계좌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제가 어제 저녁에 제아의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하고 자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CFD로 매수 매도 주문이 나오는 게 외국계 창구로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신 분들이 있다 그렇죠 이거 외국계로 잡히죠 외국계로 잡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사고 파는데 이거를 외국계에 대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차익 결제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지만 순수 외국인이 아니고 CFD 거래인 경우도 생각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1억에서 1억 천이 되면 나는 천만 원만 받고 그다음에 1억에서 9천만 원이 되면 나는 천만 원만 내는 그렇죠 차익만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란 금액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사실상 내가 1억 투자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그런 건 거죠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은 것을 가지고 차익 거래만 하는 완전 전문적인 투자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같이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뉴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팍스콘에 연내 모줄 전기차 3종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 팍스콘이 전기차 파운드리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에 애플의 파운드리였지 않습니까 애플 아이폰의 조립 생산하는 파운드리였는데 이제 휴대폰 파운드리에서 전기차 파운드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더 확장이 되면 애플 부품 라인업에 있거나 테슬라 부품 라인업에 있었던 후반 기업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좋았잖아요 똑같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 섹터 및 후반 기업들의 관심을 다시 또 한번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특정 종목은 아니고요 그룹을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니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고 제가 추천은 아니고요 LG그룹을 보면 LG그룹이 지금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G그룹이 LG전자에서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만들려고 지금 마그나에 지금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램프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LG애놀솔루션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부분은 LG디스플레이가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제어 시스템이나 카메라, 조명, 조향력, 모듈, 센서 이런 것들은 LG이노트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휴대폰 사업 부분을 일부 매각한다는 게 지금 안 된다 그래서 LG전자가 좀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LG그룹은 전기차 파운드리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LG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기업이 변신을 내서 성공을 하면 그럼 기업의 성장성이 생기는 것과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속에서 후반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런 뉴스들까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고 어떻게 뭐 팁을 그 어제 사실은 타이거 우즈 얘기를 꺼내려다가 내일 극조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오늘 새벽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저는 뭐 외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의 자동차 앞부분이 그냥 거의 전파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해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 중에 있는데 그러면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쪽이지만 내용은 좋은 쪽이지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캐시우드 신드롬 얘기를 좀 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가 재밌어서 그냥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캐시우드가 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장은 손실이어도 좋으니까 미래를 바꿀 기술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해다오 그러면서 제2의 테슬라 찾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늘을 나는 전기차 얘기하면서 수직 이착륙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고 우주항공기업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아크인베스트에 돈이 물 밑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들은 테마 ETF가 훨씬 더 많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이게 꺾여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성장주들이 지금 우리가 수사해서 빼는 상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아직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BBIG 지수에서 지금 편출입되는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그쪽에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ETF에 자금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캐시우드라는 펀드매니저잖아요 지금 저도 저수로 깜짝 놀라는 게 캐시우드가 언제 나오죠?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데 투자 3월에 나옵니다 3월에 나오죠? 그것만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하면 나 무조건 넣겠다 심지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아크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ETF에 투자하겠다는 상품을 출시했어요 좀 슬픈 얘기인데 ETF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크 ETF에 들어가는 또 ETF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만큼 상당히 열광이 물론 캐시우드가 실적도 좋고 많은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땡큐인데 펀드매니저 이분 한 분에 너무 걱정되시죠 일종의 우상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던 제가 그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한두 분의 스타가 돈이 몰려서 있다가 나중에 30% 40% 많이 나와서 다 그냥 펀드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도 너무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이거 나중에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라는 염려도 상당히 있는 거 분명합니다 시장의 조류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또 박세익 전무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런 금리 상승기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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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